아파트나 그 빌라에 호수가 있을텐데요. 또 주택같은 경우에는 그 번지수가 해당이 되겠죠. 그 끝자리 예를 들어 그 아파트의 그 호수가 301호라면 그 끝자리 그 1이 되는거구요. 이렇듯 이 끝에 그 숫자가 주는 그 풍수적인 암시를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. 우선 그 끝자리가 그 1로 끝나는 그 집에 사는 분들은 창조적인 그 힘의 도움을 받기 아주 유리합니다. 특히 그 이런 경우에는 조명을 그 밝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. 2001호 3001호 또 5001호에 사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재수부적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. 조명을 그 신경 써주셔야 되구요. 끝자리가 그 2로 끝나는 집은 부부가 그 사는 집 신혼이나 그 황혼 부부에게 아주 좋은데요. 커플이나 또 직업이 그 예술가 계통 또 연예인 계통 이런 계통이 좋구요. 또 하는 일이 그 유치원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또 학원 사업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. 끝자리가 그 3으로 끝나는 집은 의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에게 좋구요. 전문직 그 종사자나 또 싱글 또 사색과 그 명상을 즐기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큰 그 행운을 주는 그 숫자가 됩니다. 끝자리가 그 4로 끝나는 집은 사업가나 또 공인의 신분 또 명망이 있는 그런 재력가에게 아주 좋은데요. 재물운의 그 특히 좋은 숫자가 됩니다. 끝자리가 그 5로 끝나는 집은 교육자 종교인 카운셀러 또 권위있는 그 전문가라든지 또 정신 그 상담 관련에 아주 좋구요. 끝자리가 그 6으로 끝나는 집은 어린 그 자녀와 또 애완동물이 함께 있는 집은 특히 좋은데요. 이런 집은 특히 그 실내 식물 그 화분에서 재수있는 그 일들이 많이 그 자극을 받습니다. 그래서 자그마한 그 식물 화분들 신경을 써주시면 좋구요. 끝자리가 그 7로 끝나는 집은 대양적인 사람 또 지적인 아이디어에 종사하는 사람 또 자기개발이나 그 훈련 또 연구 이런 직종이 아주 좋구요. 끝자리가 그 8로 끝나는 집은 풍수에서 그 돈복 터지는 그 숫자의 암시가 8이기도 한데요. 이런 경우에는 그 집안에 있는 그 거울에서 또 재수있는 그 기온이 자극이 되니까요. 308호 또 508호에 사시는 분들은 멋진 그 거울을 또 잘 골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끝자리가 9로 끝나는 집들은 영마의 그 기운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. 무역업이나 여행업 또 이민 관련 멀리 그 해외라도 나가서 살게 될 또 자주 그 해외 출입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대박 숫자가 됩니다. 끝으로 끝에가 그 0으로 끝나는 집들도 있겠죠. 110호 210호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. 이런 경우에는 그 명상 또 요가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영적인 그 직감이 발달된 분들 그리고 굉장히 그 친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. 물질과 그 정신적인 면에서 그 두 가지 복을 동시에 그 취하게 되는 아주 그 재수있는 그 숫자의 암시가 됩니다. 여러분들의 그 호수는 또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? 여러분들의 그 집 호수가 주는 이런 대박 신호들 또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 꼭 그 성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